유튜브 친구들 다들 우하! 여러분들은 대륙남과 실시간 세계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! 자 여러분들, 이런 야경, 쉽게 볼 수 있는 야경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죽이지 않습니까? 여기 루프탑바, 여기가 이제 바고요. 여기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야경을 즐기면서 이렇게 한잔할 수 있는 곳. 여기가 이제 태국의 유명한 빤얀트리 문바입니다. 여행객들이 여기 태국 오면 필수로 이렇게 왔다 가는 코스죠. 여러분들도 여행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들려가지고 여기 이런 거 한번 쫙 이렇게 보면서 남성분들은 또 여기 오면 또 미인분들도 꽤 많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? 여기서 딱 주문을 한 거야. 주문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쫙 뒤로 야경 있고 위스키 있고 자 여러분들, 이런 식으로 이런 루프탑바에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이렇게 또 술 한잔 하다가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미녀분들 보이시면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아, 저는 야 hairy이적형 뭐 이재 이번 날iy enquanto 15일이 다르다 그냥 운동을 했다 1950일에 정말 소agh 시원하고 van고버지 방고버지가 다음 시간에 신 fights 아, 제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något가ff dai가거구나 보통 말 cuando 한국에 돌아가서 이마 read help 내가 부 SUNMI 지정해온 한 명 아, 한 달 정도 지정해 아, 지마 지마계 아닙니다 이 지마계는 아니라 지마계가 아니라 지정해 지마계가 Mel Hotspur 응, 지마계가 이것은 지정해 아, 그렇구나 지마계가 지마계가 치앙라이? 치앙라이 이 친구는 치앙라이에서 왔네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인스타그램에 있어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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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말은 켰잖아 말은 켰고 연락처는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, 그죠? 이런 바 문바라는 곳 이런 배경에서 이런 루프탑바에서 술 한잔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행가서의 로맨스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무한하다는 거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행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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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네